안녕하세요. 소켓 배터리 한정욱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로 매장이고요. 오늘은 앤더슨 커넥터, 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앤더슨 커넥터이고요. 이 커넥터는 암수가 부분이 없습니다. 이 한 종류를 가지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 손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잡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체결하는 방식이어서 지금 정면, 정면 있잖아요. 하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뒤집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앤더슨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